아 16강 부터네 16강 부터 어 하이요 하이요 짭제 아니야 얘?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이디가 짭제인데 짭제에 짭제가 있어 영역을 내리시죠 짭짭짭제야 얘는? 짭제 짭제인가? 뭐야 얘는 영역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랄님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 확인 예, 대랄님 알겠습니다 예, 대랄님 영역을 내리시죠 아 재훈이 형 어서오세요 아 재훈이 형 축하해요 아 재훈이 형 축하해요 영역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끊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각전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전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시 가겠습니다 하루시 가겠습니다 하루시 가겠습니다 구직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역 확인 예, 대랄님 영역 확인 끊고 있습니다 각전 준비 완료 각전 준비 완료 하루시 가겠습니다 저 오늘 숨겨지었어 영역 파기 영역을 내리시죠 하루시 가겠습니다 영역 파기 그렇게나 주 오후 각전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박전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장전 준비 완료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여긴 attentive ell 알겠습니다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하루시 가겠습니다 그럼 살아요 영역을 내리시죠 하루시에 가겠습니다 어 뭐야 아니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아 이거 조졌다 이리로 와 이 자식아 와 와 와 와 와 와ética 와 이 자식아 민을 찍었다 쪼졌다 잘 치는 거 아니고 아이따라 ㄷㄷ 기지 1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피곤한 이 자식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안 통하지 언덕 투공커를 왜 뚫을라 그래 기다려야지 정답 그리고 배불로는 오늘 상황이네요 와~~ 이거 그냥 대놓고 나가도 못 막잖아 나 갈게 그냥 대놓고 뭐하는데 대놓고 떨어질게 여기에 오 뒤팔 터로 나오고 터로 나오고 터로 나오고 터로 나오고 터로 나오고 터로 나오고 터로 가수